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샴푸가 뭐 나랑 어울리는가 있다고 생각하시던데 야옹야옹 다니엘,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? 예! 저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와! 바닥 한번 봐봐 시각, 동영이 형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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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, 동영이 형 강크 네이처다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안녕하세요, 싱크네이처 모델 강다니엘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팬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2018년 시작을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셔서 너무나 행복했네요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싱크네이처여서 아주 열일을 할 생각인데요 올해도 싱크네이처와 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싱크네이처 모델 강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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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